세상의 변화를 알아가는 즐거움. 투자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 YG클럽. 지금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요즘에 음식료주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원부자재 가격들이 좀 낮아지면서 스프레드가 굉장히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가도 좀 좋았고. 역시 정부에서 이리 오라고. 이리 오라고. 너 저 은행 혼나는 거 봤지? 통신사 혼나는 거 봤지? 하니까 바로 이제 라면값 내려야 되나? 과자값 내려야 되나? 15일날 농심이 8%나 급락을 했더라고요. 네. 맞아요. 실적도 좋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일단 그러면 이제 투자 심리. 센티멘탈이 좀 약화될 수 있잖아요. 사실 최근에 음식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첫 번째는 이 시장 조종받을 때 조종을 안 받았었어요. 나름대로 숫자도 괜찮았고 그러다 보니까. 선방을 했었죠. 선방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다른 것들이 올라오니 이걸 팔고. 왜냐하면 기간으로 돈이 안 들어옵니다. 옛날처럼 돈이 많이 들어오면 기존에 있던 걸 들고 사면 되는데 돈이 안 들어오고 빠져나가고 있다 보니까 다른 걸 팔아서 사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1차적으로 제일 먼저 타겟이 된 게 원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었던 최근에 실적만 나오면 패대기 치는 거는 2억 정도 피해갈 수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음식료들과 관련해서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옛날하고 다르게 우리나라 음식료들이 내수 중심에서 수출 중심으로 바뀐 게 되게 중요해요. 결국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뭔가 큰 시세를 냈어. 이런 기업들의 공통점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어쨌든 글로벌적으로 그 산업이 진짜 획기적으로 성장을 하든가 또는 내수였던 기업이 수출로 바뀌는 경우에 왔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면세점이 그랬고 화장품이 한국 화장품 옛날에 외국인들이 한국 거 안 썼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중국이나 아니면 요즘은 북미 중심으로 수출이 되다 보니까 사이즈가 커지면서 올라갔던 거잖아요. 지금은 그 단계에서 우리나라 음식료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음식료가 처음에는 중국에 들어가서 선전을 많이 했었죠. 중국에서 되게 우리나라 음식료에 대한 어떤 신뢰가 높다 보니 좋았지만 이제는 중국이 아닌 지역에 수출을 많이 하기 시작한 품목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내수가 아닌 새로운 수출주로서 그래서 품목별로 바라보면 저는 최근에 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꽤 여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이 수출 초기인데 아니면 이런 기업들도 이쪽으로 수출이 되네 라는 기업들을 잘 찾아보시면 저는 의외로 그런 기업들 중에서 뻗어나갈 수 있는 기업들이 꽤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아하 내수에서는 조금 정치적으로 얻어맞을 수는 있지만 있죠. 있어도 수출을 통해서 훨씬 더 만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엔터 때문에 되게 좋아진 케이스고 우리나라 1인당 지지피 같은 경우가 세계 7위 정도니까 5천만 이상 국가 기준으로 조그만 나라들끼리 하면 꽤 밀리겠지만 우리나라하고 이탈리아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수준이 그러면 외국인들이 볼 때는 한국의 음식 자체가 선진국 음식이다 보니 되게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앞으로도 더 많아질 것 같고 품목도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품목들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잘만 눈여겨보시니까 외국인들이 이 품목을 되게 사기 시작했어 라고 하면 그 기업들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의외로 진짜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수출을 잘하는 음식료죠. 내수인데 수출로 바뀌는 애들이 꽤 있는 거죠. 전환이 돼가고 있네요. 특히 여러분들 보시면 최근에 미국도 물가 많이 올랐는데 우리나라 음식 같은 경우가 이렇게 포장해서 파는 것들 같은 경우도 되게 좋은 아이디어들이 될 수 있잖아요. 안 비싼데 꽤 괜찮고. 가성비 좋은 식으로. 네. 맞습니다. 냉동김밥 이런 거. 김밥은 지금 없어도 못 판다고 하죠. 그런데 그 기업은 아시겠지만 비상장 기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가 구민가 어디에 있는 기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쉬웠죠. 되게. 거기 아마 증권사 IPO하는 데들이 막 찾아가지 않을까요? 난리도 실제로 그랬어요. 우리랑 계약해서 상장하자고. 그래서 아마 거기가 여러 업체도 되고 그래서 그게 냉동김밥으로 해서 원래 되게 기술력이 있었던 거고 예전에 무슨 프로그램도 나왔었다고 제가 알기로는 뭐지 그게 무슨 달인 뭐 이런 데도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되게 훌륭한 기업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또 하나 드는 생각이 최근 시장에서 약간 좀 게임주는 좀 반능하려다 말았고 바이오주는 종목별로 너무 크게 엇갈리고는 있는데 일단 미국채금리도 좀 어느 정도 내려왔고 기준금리는 7월이 인상이 마지막이었고 미국 기준금리는. 만약에 그렇다 하면 금리가 내려오면 그래도 이들 같은 성장주에는 조금 그래도 언젠가 관심이 가기는 갈 텐데요. 이미 금리 내려오면서 그다음에 고금리로 인해서 피해를 받던 기업들이 바닥을 형성하고 반등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그런 기업들도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고 두 번째는 금리가 내려온다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좋은 건 뭐냐면 주식시장에 대한 매력이 생긴다라는 것하고 같은 겁니다. 사실 이번 시장에서 되게 특이했던 게 뭐냐면 원래 지수가 많이 빠지면 금리도 항상 빠졌었어요. 일반적으로는. 그러면 이제 지수가 빠지면 왜냐하면 경기 둔화를 반영할 거니까 지수가 빠지면 금리도 빠지면 사람들이 은행에 갈 필요가 없죠. 금리도 낮은데 굳이. 그래서 주식이나 해야 되겠다. 아니면 주식이 더 나을 것 같아. 이런 식이었는데 이번 시장은 독특하게 지수가 많이 빠지는데 금리가 5%예요. 그럼 저 같아도 주식보단 저게 더 나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 고민 안 해도 5%씩 주되면 괜찮죠. 그래서 사실 역사적으로 이것도 사례가 되게 드문 사례인데 지수가 급나가는데 사실 채권 금리가 올라가서 주식의 매력이 아예 없어지는 어이없는 상황들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을 했으니 물론 지금도 높은 금리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주식의 매력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저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약간 바이오 게임 같은 것도 조금 그러면 관심관에 들어올 수도 있다는 말씀이실까요? 우선은 제가 게임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게임을 이것도 물론 회사마다 런칭 스케줄, 게임에 대한 반응은 다 다릅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사실 안타깝게도 제가 게임 세대는 아니에요. 세대 자체가 제가 이제 학창 시절에 컴퓨터라는 게 없던 시대여서 웃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게임은 저도 이제 많은 스터디도 해보는데 재밌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재미를 잘 못 느끼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이고요. 생긴 건 그렇게 안 생겼는데 죄송합니다. 이러면 이제 돌팔면 맞을 것 같긴 한데 웃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만 웃을게요. 그래서 게임은 제가 여러 번 게임 업종을 접근을 해봤지만 게임이 재밌어서 해본 적은 없고요. 게임이 재밌어서 성공해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20, 30대 분들은 되게 막 게임에서 잘하시더라고요. 이게 뭐 어디 뭐 순위 있고 그런데 저는 없었었고 저는 컨셉으로 몇 번 해본 적이 있어요. 예컨대 뭐냐면 애니팡 이런 거 나왔었을 때 이제 휴대폰에서도 이런 게임이 되네 라고 해서 그때 캐주얼 게임 할 때 그때 많이 컴퓨터스 같은 거 올랐었던 기억이 있잖아요. 그럴 때 한 번 해봤었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5G 이런 게 되면서 굉장히 이제 휴대폰에서도 옛날에 흔히 애매모 RPG를 할 수 있었잖아요. 고성능 게임. 네. 고성능 게임. 그러면서 그걸 했었던 NC소프트를 그때 따블를 했었던 그런 걸 해본 적 있어요. 그런 어떤 컨셉으로. 그렇죠. 그런데 이 게임이 이번에 잘 돼서 그거는 제가 성공해본 사례도 별로 없었었고 그래서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 게임 업종은 그냥 제 머릿속에서는 그냥 지우는 업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사님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럼요. 모르니까. 왜냐하면 저도 모르면 안 해요. 그러니까 해봐서 아는 게 있고 해도 모르는 게 있는데 게임은 해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드라마를 너무 좋아하고 드라마를 좋아하고 의외로 엔터테인먼트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요즘 아이돌 가수도 다 알고 있을 정도로 특이하게. 제 나이 때 이런 짓 하면 이제 너는 나이값 좀 해라 그러는데 나이값 하려면 엔터를 알아야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걸 나만 모른다라는 걸 그리고 실제로 그냥 알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 이제 우리 애들이랑 같이 차 타고 다니면 저는 아이돌 노래만 틀거든요. 그래서 되게 뒤에서 싫어해요. 옆에 같이 사는 분이 하는 분이라도 가족들? 아니 자녀분들이 나이가 어떻게 돼요? 걔들은 이제 대학생인데 다른 노래를 틀고 특히 옆에 계신 저랑 같이 사는 그 한 분이 되게 안 좋아하시는 그분은 옛날 노래를 좋아하시는데 저는 안 그래요. 요즘 거 아이부도 그렇고 누구 제일 좋아하시는데요? 아이부, 제가 장원영 되게 좋아하죠. 아무래도. 장원영은 이사님을 모를 겁니다. 전혀 모르겠죠. 그냥 삼촌팬도 아니고 큰아파팬이죠. 근데 요즘에 참 엔터주 투자하신 분들은 고민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여러 회사별로 좀 이슈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뭐 전체적으로 그런 거 잘 모르겠으나 너무 변수들이 많아진 것 같아서.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지 않나 근데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지금 그래서 엔터를 찾는 분들은 어떤 걸 많이 찾냐면 그동안에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북미 쪽에서 성공했던 엔터들이 많았는데 아직 북미 쪽에서 성공하지 못한 엔터가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업들이 혹시 북미를 진출해서 유의미한 성과를 낼 경우 기존의 길을 걸였던 애들의 밸려신을 받을 수 있다라는 컨셉으로 조금씩 바라보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기존에 있던 거 다 했잖아요. 북미에서도 성공했고 다 해봤고 그랬는데 뭐 애들 군대 가고 뭐 그럼 쉽지 않을 건데 군대 간다면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현재 있는 수익원들을 다시 찾아나가는 그래서 뭐 얘네가 뭐 굿즈도 팔고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런 거 만들어 놓고 관련해서 그게 수익화되는지 여부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어쨌든 선도적으로 걸었던 회사들이 있고 아직 그 길을 못 따라가는 회사들이 있는데 혹시 그 못 따라가는 회사들이 뭔가 유의미한 그런 따라가는 회사들처럼 그런 스토리를 창출할 수 있다라면 에 대한 고민을 지금 여의도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북미 진출을 안 했던 기업 중에서 그렇죠. 했는데 실패했었죠. 사실은. 막 4대 매저기획사는 아닌 것 같은데요? 4대 애들애들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생각보다 나갔는데 결과가 안 좋았던 애들이 있죠. 아 그거 좀 찾아봐야겠네요. 좋습니다.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 뭐 이제 선거 앞두고 여러 가지 막 정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중에서 지금 연말에 이야기 나오는 게 대주주 양도세 개편 이게 또 좀 큰 이슈가 되지 않겠습니까? 되죠. 이게 그래서 시행령으로 대통령령으로 바로 바꿀 수도 있다. 그러면 이거 바꿀려면 연내에 바꿔야 된다. 그렇죠. 바꿔야죠. 근데 또 야당에서는 반대를 한다라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냈고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사실은 작년 이맘때도 운은 띄웠다가 결국은 안 됐던 건데 이게 좀 시장에 큰 영향을 줄까요? 일단은 변동성을 크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래도 대주주 이슈와 관련해서 사실 예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요즘 개인 투자자분들도 올해 수익률이 좋은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민감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일단은 한 번 들고 가면 세금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슈가 있는데 아마 현 정부에서도 하시려고 해도 이게 이제 다른 제도와는 다르게 부자 감세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뭐 야 한 종목당 몇십억 가지고 있는 게 서민이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아마 서로 간의 의견이 조금 이제 다르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현 정부에서는 추진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섣부르긴 한데 뭐 며칠 더 봐야 되겠지만 금액상의 조정이 우리 기대만큼은 아니더라도 좀 일어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그럴 거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제 야당에서도 많은 생각을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야 이게 내가 안 해주면 왜냐하면 지금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서민분들의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래도 전 국민이 느끼실 때 야 이거는 지금 10억인데 그걸 올려주는 건 이건 아니지. 뭐 진짜 부자들만 이렇게 하는 건데 아니지라는 게 중론으로 되면 중론으로 되고 반대가 심하면 아마 현 정부에서도 추진하기 쉽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반면 야 요즘 물론 10억이 너무 큰 돈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것저것 감안하면 시대에 맞지 않다라는 공감들이 생기면 금액상의 문제는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아니더라도 약간의 상향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왜냐하면 어차피 총선을 앞두고 있으면 그 총선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분들의 뜻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국민분들이 생각하는 여론이 어느 정도 모아지면 거기에 따라서 야당도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반대할 명분이 낮을 수도 있다. 다만 그 명분이 세워질 거냐 아니면 여전히 이거는 좀 아니지라는 생각을 할 거냐 그건 조금 더 여론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로 지금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그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도 정부는 왜냐하면 운을 띄워본 거잖아요. 운을 띄워봤고 우리 국민분들한테 이런 걸 제가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라고 일단은 추파를 던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겠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을 모아주실 거고 그걸 야당이 보고 있을 거고 그게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그래도 대부분의 공통적 의견이 이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면 그 의견을 따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당 일각에서는 기존의 10억이던 종목당 10억이던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50억 그거는 제가 볼 때 믿긴 것 같아요. 100억 던져놓고 50억? 혹은 50억 던져놓고 30억? 네. 그런 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해도 종목별로 100억 들고는 사람이 몇 사람이라도 될까요? 그렇죠. 이거는 제가 생각해도 말 그대로 거의 최대 주주 정도만 적용이 되겠고 그러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법의 취지도 맞지도 않을 뿐더러 이거 너무 괴리가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하에서 합리적인 수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 종목당 큰 금액을 들고 계시는 큰손들 만나서 말씀드려보면 한 2, 30억 정도만 돼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왜냐하면 종목당 거의 10억에 맞춰놨기 때문에 2, 30억이면 더 살 수 있는 룸이 생긴다. 그리고 이게 이 자체가 아무래도 연말을 맞이해서 연말마다 있었던 그런 어떤 개인 투자자분들이 겪어야 될 변동성에 대해서 시장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방향은 우리 국민들께서 중지를 모아주실 거라고 믿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여당이든 야당이든 움직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운은 띄웠다라는 얘기는 어떤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일단 여당은 확실히 생각이 있는 건데 야당 쪽에서 어느 정도까지 용의를 해주실 거냐 그리고 야당이 움직이실 때는 당연히 서민을 많이 위하시는 분들이다 보니 그분들 입장에서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그래 충분히 국민들의 생각도 그렇게 만드신 것 같고 우리도 그 정도까지는 양보라기보다도 국민의 뜻이 그러니 따를게라는 그런 어떤 중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일단 약간 평행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행선인 것뿐만이 아니라 편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또 이제 대부분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시는 채널이고 저희 역시 주식 투자를 하고 있고 그걸로 막 기대중률도 더 많이 가져가는 그런 욕심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좀 많이 크게 완화하게 되기를 바라는 게 사실이고 다만 이거를 이제 국민분들이 부자 감세 프레임과 그리고 연말 시장에 왜곡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요인 어디에다 무게를 둘 것이냐를 또 기다려봐야 되는 거고 어쨌든 우리 개정이 돼도 전체 국민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조금 더 이어가 보자면 결국은 중소형주가 연말에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충분히 가능하죠. 일단 시장이 어느 정도 선에서 정체되면 그것들과 관련해서도 중소형주들이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은 저는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좋습니다. 오늘 그래서 미국장에서 나타났던 CPI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아주 중요했던 것 같아요. 거시적인 것부터 해서 또 우리가 지금부터 또 살펴봐야 하는 섹터별 전략까지도 입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15일에 촬영을 했고 그러면 다음번에는 12월 13일 미국 FOMC 결과가 나오고 그럼 며칠이? 14일 목요일에 촬영을 하고 14일 좋네요. 15일 금요일에 업로드하는 걸로 그러면 월간이선협 2023년 12월호는 12월 15일경에 업로드가 될 수 있겠네요. 하여튼 거시를 통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드려볼 테니까 한번 해보시면 그래도 많이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거시를 말씀해 주신 분들이 많이 줄어들고 계세요. 시장에서 그러면 참 이사님하고 저희 한번 강의하기로 한 것은 연말에 할까요? 연말 정도로 한번 생각해 주시면 그러면 저희 여기 몇 분 모셔서 강의장에서 하는 걸로 평일이 편하세요? 주말이 편하세요? 저는 다 상관없습니다. 제 맘대로죠. 월간이선협 11월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